오늘은 또 어떤 사연을 들고 오셨는지.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요. 목소리하고 관련이 있어요. 우리 할머니 살려라. 너무 어린... 저 애껴보이는데. 너 어린다고 새끼가 있어? 야, 저 비전이 잘하니까. 거래놔세요, 형들. 너가 머리 받쳐줘야지, 그렇지. 너가... 어? 네가 먼저 나가서? 아, 네가 한 대로 해봐, 이만. 자연스럽게. 자연스럽게. 어디가 있어, 감독이. 여기 있어, 여기 있어. 저, 저, 드라이버 줘. 이렇게 하면 안 보이니까 이렇게. 야, 드라이버. 야, 너 드라이버 들고 있어. 응. 한 번도 없어요. 단 한 번도 없어요. 뭐가 없다고요? 따라서 보고 간 적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한 번도 간 적 없어요. 대행 haunted 잖아요. 언제나 명 Latinos 저의 결곽을~~ importance everyone to you until guest orator tree. 소리치면 좋는데. 칼보다도 더 차갑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졌죠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